생방송 뮤직빅! 오늘 되게 지내는 뜨거운 여름처럼 강력한 컴백 팀들이 함께합니다! 따랑 만나러 돌아온 요 디워로! 안녕하세요 C클라입니다! 정규앨범 굿바이 바이로 돌아온 하나 둘 셋! 쇼타임 뉴스타임 뉴스티입니다!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헨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준씨 요즘 가요계는 아이돌 워드잖아요 맞아요 팬분들께 눈도장을 딱 찍으려면 자기만의 매력 포인트도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한 팀씩 매력 어필 해볼까요? 저희 C클라운은 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을 다 먹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? 하나 둘 셋! 나랑 만나 나랑 만나 나랑 만나 나랑 만나 나랑 만나 저희 뉴이스트는 올해 모두 성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다운 매력을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! 굿바이 베이베 굿바이 베이베 와우 목소리 좋네요 저는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와우 부를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드니까 저희 각자 무대에서 매력발상 제대로 한번 해보죠 네 잠시 후 무더위도 강타할 컴백팀 C클라운 그리고 뉴이스트 그리고 헨리 무대도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좋아 고마워 백이 한글자막 by 한효정